30년 전통의 미래여행사가 모시는 남태평양으로의 특집 이벤트 조물주가 인간에게 선물한 대자연 지구촌 가장 아름다운 곳 발길이 닿는 어디나 환상의 명소로 오염되지 않은 지상 최후의 청정 낙원 세계 3대 매양 중에 하나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블루 마운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오스트랄리아 지상 최고의 복지 낙원을 자랑하는 청정섬나라 뉴질랜드 로토르와 그리고 포개진 산들 속에 코발트빛 피오르드의 밀포드 사운드와 퀸스타운 이 새로운 경험이 주는 명품주계 명품여행 미래여행의 남태평양 여행은 올여름 수고하신 당신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객 만족도 1위를 자랑하는 미래여행의 남태평양 여행 지금 곧 신청하세요